안녕하세요. 요소신 애다혁입니다. 짜자잔! 오늘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아이는 요거 사랑무입니다. 사랑무. 지금은 온통 초록빛만 있어가지고 정말 은행무처럼 완전히 초록하지만 가을이 되면 그래도 조금 핑크색감을 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사가지고 왔을 때 그 핑크 아악무, 그 사랑무의 핑크색은 다시 보기가 어려운 색감인 거 다들 이제는 조금씩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품종 자체가 이제 수입으로 들어올 때 살짝 약간 그 색감을 좀 물들이는 그런 약품을 사용을 해서 수입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핑크색감으로 들어오는 다육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한 번 색감이 빠진 사랑무는 다시 그런 핑크색감을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일반 그런 그냥 아악무나 은행무처럼 완전히 또 초록하지만은 않아요. 어느 정도는 이제 새로운 순이 올라오거나 좀 무리 들 때 핑크색감을 가장자리로는 조금은 볼 수 있는 그래도 좀 색이 드는 종류의 다육이이기도 합니다. 요 아예 지금 너무 싱싱해 보이죠? 여러분 이 싱싱함을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요거 이제 사랑무는 6월 10일 이제 마지막 물주기를 하고요. 이제 7월 10일 지나고 거의 한 달 반이 넘은 것 같아요. 한 달 반이 넘는 동안 물을 한 번도 주지 않다가 요 이제 사랑무 아악무 요런 아이들은 너무 물을 안 주시면은 입장이 굉장히 잘 떨어질 수가 있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이런 마디마디가 부러지고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때 유독 입장이 잘 떨어지는 그런 다육이이기도 한데요. 제가 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물이 좀 필요한 다육이들은 물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줘야 된다. 대신에 베란다 안에서 너무 푹푹 찔 때 그리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 어찌 됐든 이제 30도가 넘는 너무 더운 곳에서는 사실 물을 주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. 이럴 때는 정말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은 실내로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물을 얼마나 줬냐면 일반 종이컵에 한 반절보다는 조금 더 줬을까요? 그 정도 주고 실내에 선풍기바람 그리고 이제 에어컨 틀어져 있는 거실에서 말린 거예요. 제가 이제 말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물이 좀 말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쑥쑥쑥쑥 손가락을 좀 집어넣어 봤거든요. 물이 잘 말랐습니다. 안쪽까지 좀 물이 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밑에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물이 굉장히 잘 말랐어요. 그리고 싱싱해진 거 보세요.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좀 쭈글쭈글 거려져가지고 아 이거 물 안 주면 입장이 좀 많이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실내로 들여서 물 주고 한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물 아주 바짝 잘 말렸습니다. 이 아이는 다시 베란다에서 햇빛을 좀 보여줘도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사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때이고 사실 악무, 사랑무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웃자라는 품종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내에서 당분간은 조금 지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또 창가가 어느 정도는 또 좀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는 공간이어서 훨씬 더 좀 안전하게 오히려 실내에서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다육이를 끼우실 때 너무 조금 물이 너무 너무 없이 쭈글거리는데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수관이 정말 얇은 아이들 있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잎이 너무 설탕공추 같은 아이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입장이 얇을까요? 루비네크리스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줄기가 얇은 아이들은 실내로 들어가서 물 주시고 실내에서 말리시는 거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. 물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다 하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실내로 들어가서 물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 꼭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완전히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때여가지고 지금은 사실 물 주기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을 주더라도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씩만 아주 살짝 수분감만 주는 물 주기는 가능하지만 뿌리가 적셔질 정도로의 물 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그 정도로 물을 주시려면 아예 실내로 들어가서 시원한 곳에서 물 주기 하시는 거는 그나마 물 관리하시는데 그나마 나을 수가 있습니다. 다육식들이 지금 안 좋아지는 아이들은 확실히 조금 안 좋아지는 아이들 눈에 보이거든요. 아휴 그래도 이제 아직 여름 잘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보면서 저도 여름을 이기고 있는데 또 모릅니다. 이제 폭염 지나고 나서 아 진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여름은 오히려 괜찮아요. 여름에 물 안 주실 때는 그나마 다육식들이 버티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짝살짝 찬바람 날 때 아 다육식이 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제 물 주기 시작하실 때 너무 이제 많은 양으로 물 주기 하실 때 진짜 그때 제일 많이 죽습니다. 다육식은 이제 장마 기간에도 장마 기간이지만 이제 다시 물 주기를 시작할 때가 그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. 정말 많은 물 주시면 안 돼요. 지금은 아예 차라리 마음을 놓으시려면 차라리 정말 그냥 단수가 낫습니다. 단수가 차라리 낫습니다. 깍지벌레 생기는 게 그래도 나을 때가 있어요.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다육식들이 완전히 바싹 말라 있고 물주기 뿌리 활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 주시는 거는 진짜 위험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물 주고 싶은 다육식들이 있다면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가서 물 주기 하시고 차라리 그냥 실내에서 말리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아픈 다육식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. 여러분 늘 말씀드려요. 또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. 모두가 다 힘듭니다. 모두의 다육식들이 다 사실 죽는 계절이 여름입니다.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은 가을이 오니까 이기셔야 됩니다. 버티셔야 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6시 4달에 다시 올게요. 여러분 힘내세요. 이렇게 실내에서 물주기 하면 싱그러워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empty alo